JTBC에서 뉴스를 보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윤석열 커피 사건 맞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줬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TV에 나와서 왜 커피 타줬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대장동 사건을 은근슬쩍 윤석열 후보가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려고 했던 정말 저는 잊혀지지 않는 순간인데요 대장동 주범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놀라운 얘기의 시작점이 바로 저 보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었고 JTBC가 작년 2월 21일 그리고 2월 28일 이틀에 걸쳐서 보도를 3건을 내보냈습니다 그 3건들이 전부 다 뭐냐면 대장동 사건에 시드 머니가 됐던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해줬다 부산저축은행 돈이다 대장동은 그런데 봤더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조사했던 게 윤석열이더라 그리고 윤석열이 그때 걔들을 다 봐줘가지고 결국 이렇게 됐고 그리고 뒤에 봤더니 박영수가 있고 이런 얘기인데 저게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 화면 자체가 JTBC 당시 보도화면입니다 두 번째 조사한 검사가 누구인가요? 윤석열 중수 2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저거 다체가 다 허위였습니다 지금 그게 봉지욱 기자인데 JTBC가 어제 진상 자기들도 황당하니까 이런 조사를 벌였습니다 JTBC 진상조사위원회 중간 결과 보고서 이런 게 나왔네요 이런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나왔고 왜냐하면 완전 허위 보도를 했는데 자기들도 우리가 왜 허위 보도를 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내용은 그렇습니다 JTBC는 전혀 몰랐고 기자 한 명이 허위 보고를 했고 그 전에 봤더니 주요한 증인이라고 하는 조우형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라고 보도된 조우형 씨를 이미 보도 4개월 전부터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줄곧 일관되게 어? 나는 윤석열 만난 적 없어요 커피 타준 거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그렇게 보도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허위 보고를 하고 허위 보도를 한 거지 우리는 몰랐다 그러면서 어저께 왜 했냐면 JTBC가 해당 기자를 지금 그 기자는 뉴스타파로 옮겼습니다 뉴스타파로 옮긴 그 기자를 경찰의 명예훼손으로 JTBC라는 미디어에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명예를 고소하면서 결과를 내놨는데 저는 아니 JTBC는요 기자 한 명이 그렇게 허위로 보고하면 그걸 다 써주나요? 검증도 안 하나요? 검증 능력, 필터링 능력, 데스킹 능력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봉지욱 한 명의 책임일까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JTBC 안에서도 이 데스크들이라든가 혹은 또 그 위에 무슨 본부장급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다 이 보도를 묵인한 후에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미 자기네 조직 사람이 아닌 이미 뉴스타파로 갔잖아요 자기네 JTBC를 관두고 뉴스타파를 간 사람한테 그냥 떠넘기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의혹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보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보라든지 검증을 해봐든지 저희도 하지 않습니까? 후배 기자들이 보고를 해서 이거 쓰겠다 그러면 그건 맞아? 민감한 기사일수록 더 정말 여러 번 체크시키죠 이게 기자 조직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행적으로 데스킹을 하는 겁니다 데스킹이 상급자가 하급자의 지시해서 나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실이나 기사 보도에 있을 경우에는 엄밀하게 여러 방면에서 검증을 합니다 맞아? 제가 진짜 평생 기자하면서 맨날 듣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맞아? 진짜야? 맞아? 진짜야? 어떤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말했는데 그런데 기자는 직업이 그거예요 맞아? 진짜야? 확실해? 확실해? 이거를 맨날 듣는 게 일이에요 근거가 뭔데? 네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뭔데? 서류 있어? 저희는 그냥 우리 박선회나 전화하니까 이런 식의 대화에 항상 익숙해져 있는데 맞습니다 도대체 JTBC는 지금 봉지욱이라는 기자 한 명에 대해서 기자 한 명이한테 완전히 자기들이 쏘갔다는 중간 결과에 내놨는데 그런데 대상이 지금 기사가 세 건이에요 세 건입니다 방송 리포트가 세 건인데 그 세 건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그 모든 원인이 봉지욱의 거짓말 딱 하나였다? 이렇게 지금 답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중간 결과 보고서 나왔고 다음에 내겠다고 하고 그리고 JTBC는 경찰에다가 이 기자를 고발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어떻게 나추러 나올지 그런데 하여튼 좀 같은 기자 직종으로서 참 의문이기도 합니다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쉽게 기사가 될 수 있었는지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요건을 둘러싸고 뉴스타파 및 좌파 언론에서는 계속 이걸 언론 장악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기자가 기본적으로 틀린 팩트를 알면서도 그냥 지워버리고 조작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 일단은 법적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언론 자유를 옥죄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언론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언론 자유는 거짓말할 자유인가요? 사기칠 자유인가요? 대선에 개입할 자유인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가짜뉴스 일종의 허위 조작 보도 가짜뉴스를 국제학계에서 되게 화둡니다 왜 이렇게 미디어가 발전하고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수단들이 발달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아니고 왜 허위 조작 보도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까 연구자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허위 조작 보도라고 하면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 그러면서 사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표현의 자유 기존 미디어들이 표현의 자유가 옥죄를 우려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뭐가 지금 그대로 모아지고 있냐면 어떤 그런 페이크 뉴스,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큰 기준이 뭐냐면 왜냐하면 틀린 뭐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의도 속이려는 의도 그러니까 속이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 기준이 많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JTBC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보면 조우영 씨는 일관되게 내가 만난 건 윤석열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윤석열 만난 적 없다라고 취재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기자는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히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기 힘들고 아마도 JTBC 입장에서는 기자가 그걸 알고도 이렇게 보고를 하니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게 결과 보고서니까 JTBC도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기자는 진실을 취재하라고 해서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진실을 취재하지 않으면서 내가 저놈은 싫으니까 내가 저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놈은 좋으니까 내가 저놈을 붙이기 위해서 저놈을 사장 만들기 위해서 막 그런 기사를 조작하면 월급을 받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월급 받으면서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반대로 이제 기자 직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정파적인 태도가 더 강화되면서 작정하고 회사 월급 받으면서 거짓말해서 전파를 탄다거나 지면을 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언론 자유라는 이 네 글자로 계속 보호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업계에 몸담고 있지만 실수를 하거나 무지에 의한 착오를 일으키는 오보하고 명백한 의도를 갖고 오보를 하는 거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언론의 정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부는 그게 언론 자유를 옥죄한다고 생각하는데 게이트 키핑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뭐냐면 언론이 게이트 키핑을 해야 됩니다 게이트 키핑 기능이 있거든요 게이트 키핑 기능을 하지 않으면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미애 의원이 자기 출마 의지 발전 굿모닝 충청 이런 데가 매체라고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 굿모닝 충청 같은 매체들 이런 매체들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 포함해서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 기사 쓰고 혼자서 데스크북 혼자서 발표하고 1인 미디어들인데 그거하고 어떤 종편이나 일반 보수 일반 일간지들과 성향을 떠나서 저희가 미디어나 매체라고 하는 데는 다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게이트 키핑인데 그 게이트 키핑이 그냥 성향이나 이념이 이런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맞아? 진짜야? 확인해 봤어? 이런 걸 하는 게 게이트 키핑이거든요 저는 되게 영예로운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이트 키핑이 저희는 늘 의심당 맨날 의심받아요? 네가 말한 게 맞아? 맨날 의심받는 게 일인데 의심받는 게 기자의 직분이에요 기자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의심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대표를 의심하고 범죄 흔적이 너무 많아서 기소를 하는 검사에 대해서 검사 신상을 털어갖고 지금 검사를 역으로 고발을 해버리는 이런 사태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법부에 이어서 정말 모든 부분들을 장악해 나가는 민주당 저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그렇게 득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되고 강석 구청장이 이기고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우리 세상이 왔어요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정치적 축창을 들고 사법부를 조롱하고 지금 판사들을 조롱하고 마음대로 알고 지각하고 포옹하고 웅변하고 다 하고 있고요 이제 수사하는 검사를 향해서 정치적 축창을 지금 날리고 있는데 이렇게 축창질을 해대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다 이 원인이 뭐냐라고 해보면 불통 오만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요인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면 사실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 이런 행위들을 계속해 나가면 마찬가지로 저는 국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국민들을 위한 우선 공동안이 더이상할 수 있는 하지만 국민들은 단체로 근처에 특징하고 법률의 시승 Люб하여 극도